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의 암송구절인 10편 126편 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0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의 길이가 가장 긴 말씀입니다. 176절까지 있으니까 다른 평균적인 장들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분량을 가진 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긴 말씀이 히브리오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오 알파벳이 전부 22개인데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8절씩 한 연을 이루도록 기록을 해서 22 곱하기 8은 176이니까 176절로 딱 떨어지도록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히브리오의 성경으로 보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완벽한 조직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이 다루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좁은 범위로는 성경의 처음 5권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즉 모세 5경을 가리키지만 넓은 범위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0편 119편에는 율법이 여러가지 다른 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 법도, 윤례, 개명, 판단, 규례, 약속과 같은 다양한 단어들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혹은 그 말씀을 기록한 글을 가리킵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윤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명은 사람이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될 법이라는 뜻입니다. 규례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선고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사권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시작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크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10편의 문을 여는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에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질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없어질 것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